안녕하세요. 2014년 우체국 예금보험의 모델이 된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체국 예금보험 CF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체국 예금보험 모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저축, 보험, 카드도 조금만 신경 써서 알고 선택한다면 더 영리하고 더욱 똑똑하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서 저축이나 보험 그리고 자산관리는 부모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편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체국 예금보험의 영리한 체크카드는요.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올바른 소비습관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리한 체크카드가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기존 혜택 항목인 편의점, 영화, 커피, 통신료, 철도, 학원, 응시료 등은 축소 없이 그대로 보장해주고요. 패스트푸드, 화장품 매장 등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은 업종의 할인 혜택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름처럼 영리한 카드죠? 앞으로 저도 소비에 있어서 더 영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체국 가면 빨간 우체통? 네, 택배 업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체국 가면 든든하고 차별화된 예금보험 업무가 먼저 연상될 것 같아요. 특히 우체국 예금은요. 다른 은행과 달리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이나 이런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체국 스마트 뱅킹을 저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은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어플을 통해서 예금, 보험, 카드 업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전용 예금 상품은 이자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행 이체할 때는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부담도 없고요. 특히 원스톱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에서만 가능한 최고의 스마트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제가 2014년 우체국 예금 보험 모델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모델을 하게 되면서요. 더 많이 알고 혜택도 경험도 많이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언제 어디에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배당 우체국 하나